숨어있는 세 글자 이상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제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시작! 화면 왼쪽에 단어 방향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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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단어 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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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방향부터 방향으로 신춘 sui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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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단어 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다들 잘 찾으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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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